자 한화 3명이에요 한화 역시 시그니처 안보험 상품 라인업 그전 한번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시그니처 안보험 원바전이 제발 10년간 12억 최대 최소 500만부터 시작된다 올려드렸구요 여심 대간통 플랜 또또 뇌심 수술 플랜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밸류 플러스 더 H간병보험 암플러스 종신보험 더 종신보험 스마트 CO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자 7월에 언더라이팅 포인트는 뭐냐면 질병후장애 8천까지 가입이 돼요 유병자는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게 없어서 일반 간폐형은 혈증종의 치료비가 2천만원 이런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그리고 일반 가입형 질병후장애 3%부터 100% 이렇게 가입이 되구요 15일부터는 2천원 그리고 일반 가입형도 거의 한도가 계속 내려간다는거 7월 15일 전에 우리 다같이 가입하자 가입 축소에 따른 특약별 세부보장금액이에요 관절질환 대상포진 및 통풍 네 요런 부분들 그리고 세부보장으로는 중춘무료연구소수상 관절염 카티스템 특정 유마티스 그리고 대상포진 통풍 관열 비관염 이 모두가 14일까지 2주차까지 3주차부터는 한도가 내려간다 어깨체장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주요치료비죠 자 6개가 있어요 5개 첫번째로는 어깨 1등이에요 최장기간 그래서 어깨 암주요치료비 실속형이 10년동안 정액형이랑 합산하면 12억까지 지급기준은 허들 업계체제로 연간 500만부터 시작이 돼요 천만부터 시작이 아니니까 500만부터 시작되니까 병원비 암수수의나 방사선이나 약물치료를 했을 때 510만원 나왔다 그 500만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 세번째 큰 보장에도 합리적인 보험료에요 두배 큰 보장기한과 금액에도 경쟁력 있는 상품이죠 네번째는 원발전이 모두다 5년으로 안되고 10년까지 넓은 암주요치료비가 암수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신암치료비비까지 모두다 가입이 가능하다는거죠 자 비례용은 10억까지 돼요 타산은 5억밖에 안되지만 그리고 보장기간도 10년 타산은 5억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액보상 정액보상은 보장금액은 암수수리든 방사선이든 약물치료하면 2천만원씩 10년간 2억까지 주죠 타산은 5년까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밖에 안준다는거 보호장기간은 10년 나머지는 5년밖에 안된다 총 보험료도 10여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앞선다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생명 시그니처 암치료비죠 꼭 가입해야 하는 암주요치료비 그래서 500만원부터 유일하게 하나생명이 가능하구요 타산은 천만원부터 되기 때문에 병원비 영수증 모아서 천만원까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500만원은 은근히 나온다 농협생명에서도 조만간 300만원짜리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500만원일 때 보장금액은 500만원 타산은 천만원일 때부터 있으니까 안좋다 암주요치료비 총액이란 급여 의료비의 본인부담과 비급여 합산한게 암주요치료비 총액입니다 병원비 영수증 보면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담부담금은 생각하지 마시구요 비급여 내돈 이거 합산하면 2100만원이잖아요 A와 C 2100만원인데 이 특약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00만원이다 이렇게 7월에도 여심을 사업잡는 특급 보장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입 간편가입 동일한도 제공이 되고 만모톰 600만원까지 하이프 1000만원까지 대상 통풍도 500만원 그리고 관절 카티스템 진단 500 수술은 1000만원 초 500까지 되구요 통풍도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성 생식기와 그 다음에 유방쪽 만모톰 하이프 600, 1000 여성 특화수술 유방쪽으로 보장이 되구요 여성 생활질환은 대상포진 통풍 있고 타사도 500만원 있고 여성 시인이어도 대태골절 12대 골절인다 믿고 대태골절은 400만원 나머지는 또 따로 보장을 해줍니다 제 골절 치료비도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생명 7월에도 또또 내심이에요 또또 내심 7월 14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요 어우 몸이 죽으니까 기지개 좀 피면서 설명드릴게요 또또 내심이에요 주계약은 관열 비관열 관열이죠 하지만 일반 삼아 50만원과 선택특약은 회당 주는 뇌혈관 수수비 진단비 최초 1회 안으로 받는 관열 비관열 이렇게만 받는데 회당 관열과 비관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네 비갱신형으로 종신까지 수술할 때마다 받는 또또 내심 수수비 요런 식으로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판매 포인트는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급여 62세 뭐 해가지고 85만원 12개월 38년 내면 원금이 이렇게 나온다 네 3억 8천 65세도 10년간 납입하면 총 3억 8천 나온다 75세도 3억 천만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원 시그니처 간병 환자 급증하는 60대 간병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70대 어르신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7월에 꼭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도 80세까지 한화생명은 간병이 좋은게 80세 어르신도 업계 최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간병인 지원과 요양병원 요양유병자도 3, 2, 5 통합하면 한도 차생 없이 절약한 보험료만큼 간병인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병인 지원 요양병원 제외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있구요 3대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이런 등급도 있는데 보험료가 2,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화생명 안플러스죠 젊은 층도 암보험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20년 전 약 2배인 충가세로 서양시 시습습관 비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으로 환경오염 운동을 부족할 때에는 운종 부족 그리고 생활습관 호르몬 치료 출산 그 다음에 수유 미경험의 등으로 인한 30대 40대의 젊은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30대의 사회초년생의 암 걱정과 노후 준비 부담없이 덜어주는 암플러스 종신보험 그래서 30, 30, 20 이렇게 법칙으로 그래서 30대부터 지금 여기 보면 30만원씩 납입하고 20년간 연금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암진단비 기납입보험료와 사망보험금 해양환금 있죠 거의 다 대동소의합니다 네 2년차도 솔직히 큰 차이가 안나구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연금수록이 되면 20년 20년 빨리 납입하시고 나머지는 보장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시시점에서 해양금은 6200만원 연금선입금은 90% 그래서 20년간 지금 신청시에 연금액이 20년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5년으로 받는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도 15세부터 74세까지 간편도 가입이 되고 사망보장 가입 인용수에 매년 20%씩 최대 5년간 스마트 재가보험이죠 안보험 이후에 장기요양 1호 등급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5년간 확정금리 중도인출 선납 가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확정한 금리는 1%부터 10% 그리고 10년은 1.5% 이렇게 나가구요 중도인출은 기본 보험료 적립한 스마트로 선납은 당일 당월 보험료가 최대 12개월까지 선납했을 때만 가능하다 네 자 더 강력해지는 돌아왔어요 사망보험은 최증형으로 나오는거고 가입 나이 최대 75세 최대 40억가지 전립전환 그 다음에 필요할때 약관대출 이런 것도 5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